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총 56건의 약물 중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미국 국립보건원의 임상시험 레지스트리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의 11일 기준 신규 등록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53건, 백신 임상시험이 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53건 중에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 30건으로 전체의 약 56.6%를 차지합니다. 대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은 병원과 연구소 등에서 학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은 21건, NIH 및 미국 정부에서 후원하는 임상시험은 2건으로 조사됐습니다.